지금에도 가슬가슬 들러붙음 없이 정말 닿자마자 차갑다 하는 그 시원함을 선사할 인견의 옹수박 사상 최초로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단순히 원단의 시원하고 차가운 성질만이 아니라 그냥 쉽게 꺼져버리는 충전제가 아니에요. 제가 두드리고 누르고 일부러 체중을 실어서 쿵쿵해봐도 매트리스 3중의 압축 요소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인견 매트리스다.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100이지는 않은데 정말로 등부터 시원하게.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전 인견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역시 국내 생산의 퀄리티는 달라요. 그렇죠. 뭔가 훨씬 더 가슬가슬 시원한 이 느낌. 아니 심지어 두께감만 보셔도 지금 최대 8cm 이상 받으시면 정말 한 10cm가 넘는 것 같다라는 체감을 하실 거고요. 실제로 아예 이렇게 탄탄한 고탄성에 밀도감 짱짱하게 인견의 가슬가슬감.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실용신한 등록에 오늘 더블형 하시면 가격적으로도 이득이지만 활용도는 더 좋아요. 가운데 부분을 지퍼 처리로 해서 이거는 실용신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분리가 쉽게 돼요. 싱글 두 개가 똑같이. 싱글 하나하나 똑같이 해요. 이왕이면 더블형 가져가세요. 등부터 시원하게 간이 소파처럼 이렇게 활용하시기도 좋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예 나는 더 폭신한 거 원해하시면 이중으로 해서 정말 인견 매트리스가 이게 그럼 몇 센치라는 소리예요. 이러다 보니까 혼자 자취하는 우리 아들 딸내미 출산 앞둔 딸 나 배기구 결리는데 돌침대 흙침대 위에 정말 답답하고 더웠던 그 바닥에 시원한 인견 매트리스만 만나시면요. 올여름의 무더위 걱정 끝. 이러니 만족도가 엄청나게 좋고 1등의 구매 만족도 재구매만 만 건이 넘어요. 뒷면으로 확인시켜드리면 미끄럼 방리 처리 워낙에 꼼꼼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고요. 저희가 자랑하는 이 고탄성 쉽게 푹푹 꺼져버리는 충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받으시면 지퍼 열고 확인 가능하십니다. 깨끗한 새 솜으로 해서 100% 국내 생산의 이 퀄리티를 보시면 기분 좋다. 3중의 매트리스 압축 충전제가 들어간 이 차원이 다른 느낌. 특히나 저는 커버도 분리해서 세탁되죠. 충전제 매트리스 압축 요 솜도 돌돌돌 말아서 세탁되는 거 너무 좋아요. 저희가 끈을 다 챙겨드립니다. 끈을 다 챙겨드리니까 땀 많이 나는 계절에 겉도 깨끗하게 속도 아주 속 시원하게 솜 트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속통도 아주 속 시원하게 빨아주실 수 있도록 눈으로 그냥 내 눈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 제대로 만들어드렸어요. 이게 바로 국내 생산의 퀄리티예요. 고객님 저희 아예 이 인견의 흉수방은 그동안 못 보셨죠? 사상 최초로 보여드려요. 아예 바디필로우까지 인견으로 해서 시원하게 이거 끌어안고 여기 주무시면 등줄기 서늘해지고 시원한 느낌. 오늘 저희 바디필로우 인견으로 해서 다 충전제까지 다 드리고 중요한 건 시간 안에 지금 15분 안에 먼저 오시면 베개 커버도 지금 1분당 한 명꼴로 추첨하니까 오늘은 인견의 흉수방으로 편하게 시원하게 베개 커버까지 해보세요. 그렇죠.